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 후 거주해오던 안산시 와동소재주택에서 2km 떨어진 인근 주택으로 지난 25일 이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경찰은 조두순의 새로운 주거지 근처에 상시 순찰차를 배치하는 한편 해당 지점에 경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 순찰을 강화한 상태입니다. 이전 주거지 인근에 설치돼 있던 특별치안센터는 조만간 새로운 주거지 근처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